우리가 찾아뵈야될거같은데 세컴님 저기 스카이프같이하고있어 여기랑 아 그래? 아 그럼겠네 먼저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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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나 너 제일 뒤에있지? 아니 나 지금 약간 좀 앞쪽이야 마모나 스톱 오케이 오케이 뒤돌아봐 오케이 총 쏘는거 아니야? 게이들 그리고 한명 한명 누가 총 잘 쏘는사람? 이스턴님? 나? 너는? 한명 이따 먹어요 이따 먹어요 그리고 형도 먹어 형 형이 먹어야 돼 형이 아 난 철가복 입고있어 오케이 당연히 저희 앱 자기가 제일 좋은 총 들고있어 저거 봐 와 이론 많다 진짜 많죠? 어 저희 지금 진짜 많이 지원해준거야 아 이거 들고왔어 야 이 미친 야 야 야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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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볼 때 확실하게 보여줘야돼 그래 그래 아주 좋아 그래 말은 그거야 어 볼 때 확실하게 보여줘야돼 그래 확실하게 보여드려야 된다고 야 우리 싸우기 전에 당나라 성님께 무조건 먼저 보여드리고 싸운다 어 그림 나오게 해 너 줄까? 니가 쏠래? 충성도가 그냥 아냐아냐아냐 형들어 형들고 아 아 근데 다 쏴다 오오 송소리 송소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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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무 뭐 몸 대지 말고 천천히 하자고 전쟁 이 집은 누구 집이야? 누구에요 누구에요?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저기 당나라군이 있다 아 저기에 예 달려 달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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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 어깨 들었어 아 우리팀 어 아 안녕하십니까 야 오십니까 예 상제페어 저희 왔습니다 야 양철도 없어 저기요 저기요 저희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야 어떤 분이 우리 방해 이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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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힓 호로랄랄랄 호로랄랄랄랄랄 호로랄랄랄 호로랄랄랄 호로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호로랄랄랄랄랄랄 호로랄랄랄랄랄 이 쪽지역이에요 이 쪽지역 야 이쪽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쟤 왜 여기 왠칫 살고 있더라고요 여칫 사냥이 보이더라 여기 언제부턴가 예예 le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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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 배 und 다 날 밟고 가 그래 난 왜 점프가 안 돼 나 했네 야 왼쪽 여기 왼쪽 벽이야 왼쪽 왼쪽 돌 지금 하이킥이 오죠 그러면? 이 집을 이용한다고? 이 집을? 이걸 다 지워놨네 여기! 여기 쪽에 살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집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버려진 집이었는데 이걸 수리해서 쓰고 있는 거라고 했지 아 잠깐만 이게 그냥 얘네들 저기 그 별장이죠 이거는 전쟁기지 전쟁기지 아 귀찮은데 이게 정말 형 아 여기 떨어지면 못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잠시만요 골벽에 있으세요 들어가지마 들어가지마 이따 여캐님 여기 엎드려주실래요 아 떨어지면 못나와 보니까 다행이다 우리 안 들어가서 맞지? 맞다 여기서 부스팅해서 올려야되요 어디서 어디서? 아 저 올라 못 올라갈까 그냥 점프해서 올라가셨는데? 거기 안으로 들어가야되요 여기 안은 있을거에요 아마 아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이거 다 들어가서 확인해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 저기 앉아봐 저기 앉아봐 오케이 일단 나는 좀 지켜봐야겠다 천천히 봐 천천히 봐 천천히 가 애들아 천천히 가고 황제태야 황제태야 너무 우리팀은 항상 모여있어 왜냐면 흩어지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이거 벽 하나만 꽂을게요 이거 벽 하나만 꽂을게요 우와 c 리얼 총소리네 아래 아무것도 없네요 아래 문 막혔는데 아래 아무것도 없다는데 아래 문이 있어요 문이 사마가 일어나봐 사마가 사마가 있어 님 일어나봐요 여기를 뭐야 턴거에요? 털어서 얘네들을 아지트로 만든거에요? 아니 원래 털려있었어요 아니 원래 털려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털려있는 곤친데 여기가 원래 털려있는 곤친데 여기다가 친남 깔고 여기다가 친남 깔고 한거야 임시건처를 임시건처를 한거야 임시건처를 아 그러니까 내 말이 내 말이 그만이잖아 여기 떨어지면 그냥 훅 가네요 지금 세컨이 나온다고 하신거 같은데 세컨이 못 나오신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줬어 당나라는 들어라 야야야 우리끼리 밀지마 털려 이선님 일로와 큰일 나요 그냥 나가면 돼 세컨이 못나가시지 설마 우리 황제패야가 이렇게 나가면 나가시는데 설마 형 형 말씀드려 그거 말씀드려 못 나오시잖아 야 못 나오시잖아 말씀드리라고 근데... 세컨이 스페이스 하고 스페이스 하고 스페이스 하고 안기 스페이스 하고 안기 황제패야 이선님 앉자 이선님 앉자 내가 걸어간다 황제패야 체면이 지금 여기 들어오게 싶은데 왜냐 나오기가 어떻게 해 야 바보들 보였어 지금 이게 바보 파티 바보 파티 점프하자마자 앉아서 나오면 되요 점프하자마자 앉아서 나오면 되요 무려 위상이 좀 다네 그래도 여기 있는 침단들 다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 해놨나요? 그 형 부서 드릴 수 있나? 아니 안돼 어떡하냐 이스타님 앉아볼래요 잠시만요 제가 들어갈게요 구해드려 구해드리는 모두 보여드려 구해드려 여기 여기 이스타님 쓰고 구해드리라고 중앙에 중앙에 조금만 더 왼쪽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일어나서 주세 앉아주세요 밀리네 한명 더 올라와봐 이스타님 조금만 더 가봐요 나오셨어 나오셨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가자 가자 침단무시고 있어 어디로 가야 돼요? 걔네들 본진 있어요? 사린이님이 안내하세요 본진은 제가 개구멍님 여기가 인식 없죠 개구멍님이 알고 계신다고? 근데 지금 구멍이 연락되겠어? 아니 아니 잠깐만요 뭐야 뭐야 총소리 뭐야 우리가 쏜고 우리가 쏜고 밑에 아니 지금 제가 안내하는게 아닌데 제가 지금 위로 올라가서 저 바위 가야되는데 잠깐만 이거 누구야 어떻게 올라가? 한명 이상한 놈 있어? 이쪽 건물 위로 올라가서 저 바위로 가셔야지 좀 보여요 여기서 항상 했거든요 아 잠깐만 지금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지금 뭐가 치던지 말던지 제가 정확히 아는데 제가 올려드려야되요 지금 올라가야되요 이 건물이 맞긴 맞아요? 맞아요 들어가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다 들어갈 수 있을까? 아 하세요 일단 하세요 게임 하세요 일단 출발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데? 어디로 가요? 세콤님 여기가 맞다네요 이 건물이 맞는데 들어가는게 좀 복잡하나봐요 어딜 들어가야되는거야? 그니까 이거 크래커님이 난민들 살려고 다시 보수한건데 그니까 보수를 했는데 여기다가 그거를 다시 차지했대요 아 어 오 야 야 기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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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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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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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아 나 잠깐 또 떨어졌어 아 네? 거기 다이서 보시면 네 뭐 아무것도 안됐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일단은 위쪽에서 다리리님이 지금 뭐 침투작전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걸 좀 기다리라고 하니까 한번 좀 기다려봐야될 것 같네요 내가 이런 점프게임을 싫어해 다리리님 다리니 니빼고 다리니 니빼고 다리니가자 할 수 있어 하하 어디로 가야되는데요 다리니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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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배고파서 피깍 낀다? 야 고기줄까? 어어 아 고기 이거 구운거 아닌데? 아 이런 저 공고기 있어요 밑으로 내려와서 아 그래 공고기는 그냥 먹어도 되잖아 어 나 10개 고기 구운거 있어 네 드릴게요 야 생각지도 못했네 배고파서 피가 깎일 줄이야 야 철판옷 없는 사람 일로와 나한테 와서 하산삭소 3명 저요 어디있던데 너무 많이 드셨는데 우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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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이예요 타자마 그 그 공고기 좀 떨어뜨렸으니까 드실 분 드세요 체력이 모자르신 분들이나 배고프신 분들은 자 이스터즈님 드시고 일단 일단 저희가 변태같은데 왜 이렇게 이르죠 그런 상황이 왜요 쟤 뭐하는거야 누구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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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그냥 낙사했어 낙사 저 저 어전트님 또 아시는 분 오거든요 아 어전트님이구나 쪼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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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러올게요 예 여기가 근데 어전트님 집이었어요? 아니 여기 사셨겠지 난민촌을 쓰려고 했지 난민촌이었대 난민촌 야 근데 집을 어떻게 부숴길래 완전 개거지집처럼 됐네 원래거지집이었거든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 막로 올라가서 사야겠다 두명 죄송합니다 마우스 실수로 클릭했어요 아이 그 총을 안 들고 있어야겠다 저 강건으로 타시는 분도 있었는데 근데 이거를 대응 안하는 거 자체가 좀 여기가 아닌 거 같애 아니면 그거 아니야? 안에만 있으면 솔직히 우리가 한 번에 다 못 들어갈 거 아니야 뭐 위에서 떨어지는 작전이다 그러면은 그럼 안에서 요가 아니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시스가 게임에 접속은 아닌데 왜 밖으로 다니는 거야?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밖에 없는데 아시스가 없어? 그냥 없을 때 조치려고? 그니까 지금 전진기지 싹 밀어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아 그냥 침낭을 밀어버리겠다는 거야? 어 그치 그러니까 걔네들의 그런 자원을 초기화시켜버리겠다는 거야 지금 그냥 침낭이 저 집안에 있는 건가? 침낭은 저하고 그 다리리님 정확히 지금 여기서 지금 있으면 되나요? 이렇게? 그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될 게 뭐예요? 어 아 지금 침낭 다 부숴대요 침낭 됐어? 맨날 여기서 이제 해야될 게 뭐냐면 네 문을 다 부숴야 될 거 같아요 문을 근데 뭘로 부수죠? 우리 시퍼가 없는데 여기서 애들이 다 그거 다시 복구할 거 같아 네 아 그러니까 이 건물을 없애버리라고요? 예 이 건물에 문을 붓고 문을 붓고 근데 그거는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자원 있는 쪽으로 치는 게 낫지 자원 있는 쪽 왜냐면은 생각해봐 이게 많이 전진기지다 그러면은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건 옆에다 그냥 한 2칸짜리 하나 두세칸짜리 하나 지우면 되지 일단 침낭은 다 부숴었으니까 예예 여기서 이걸로 끝을 낼까요? 예 이렇게 하고 뭐 다른 뭐 본진을 쳐야지 본진 가서 자원을 밀어야지 어 본진은 멀어요 오늘은 오늘은 본진은 안 가는 거야 그러면? 본진은 아는데 노노님 쪽은 알거든요? 그쪽 갈까요? 야 골랐다 여기 여러분 혹시 노노님 쪽 약탈지 아십니까? 벤딧? 약탈지 아십니까? 벤딧? 아 이게 풀보장하고 왔는데 안하면 팝하지 그러니까 왜 풀보장하고 왔지 우리? 아 진짜 걔네들 도웅 쳐가 그냥 보조? 그냥 보조? 세콤님 지금 상황을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저도 들었는데요 그럼 보좌관이시라 뭐야 어 그 일단은 여기가 전진기지여서 지금 뭐 안에 들어가서 침대를 싹 밀었대요 지금 그리고 지금 어 어 이 건물은 그냥 남겨두고 그리고 어차피 이 건물이 있어봤자 있으나 없나 얘네들이 건물 싹 밀어도 옆에다 뭐 두세 칸짜리 하나 짓고 전진기지 분명히 할테니까 자원을 지금 걔네들 자원을 날려야 되는게 지금 주 목표거든요 그래야지 아예 초기화를 시켜버려야 되니까 어 네 본진을 찾아야되는데 네 근데 혹시 그 본진은 아냐고 지금 다리리님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아냐아냐 그 본진은 아니라 어 아 저희도 다리리님이 아는줄 알아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그 잠시만요 다리리님 예예예 그 저희가 부를까요? 당나라 당나라님을 여기다 스카이프에 전진기지 예예 부르는게 낫겠죠 응 저희 저희 스카이프를 불러드릴까요? 여기 지금 다리리님도 계시긴 하는데 이게 멀리서 쏙쏙인데요 아예 잠시만요 다리리님 예 부르세요 불러주세요 스카이프 잠시만요 이거 머스타린 이거 멀리서 쏘는거 아니야? 뭐가 확실하고 했었어야 됐는데 지금 잠깐만 아까 노노님 쪽도 쳐들어왔거든요 그분 거참했지 않아 노무님이 누구에요? 노논 같은 쪽이에요? 아니요 그 사람들도 밴딧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리리님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해주세요 다시 제가 원래 세쿵님 쪽 뿐만 아니라 임시가초도 부수고 구멍님들도 연락이 가면 거기에서 양동적적으로 아예 쓰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됐는데 이 사람들 세력중에 또 친한 세력이 노논이라고 있어요 밴딧이 우리팀인거에요? 걔는 거처를 알아요 제가 음 그럼 노논 털로 가야돼요? 아니 잠깐만 근데 타겟을 변경한다고요? 이쪽분들 지금 어정쩡하게 건드려놓고 다른 쪽까지 건드리는 것보다는 아 그쪽은 아예 번거질이 아닐까 아니 근데 이게 한번 건드렸으면 아예 2분을 끝내야될 것 같은데 그니까 어 안그러면은 좀 어 안그러면은 좀 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지구분 근처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아예 아니 그거를 확실히 하고 좀 지원을 요청하셨으면은 깔끔했는데 깔끔했는데 아아 미치겠다 대책이 없이 그니까 그거를 딱 깔끔하게 하셨어야 됐어 지구분 근처에 큰 집이 있긴 있는데 외나라 쪽에서 외나라 쪽에서 네 그쪽이 있긴 어 셀코님 목소리 좋다 셀코님 목소리 좋다 셀코님 목소리 진짜 좋아요 저희 저희 충성하겠습니다 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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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안할게요 그러면 일단 뭐 그건 일단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이거는 뭐 저희가 어차피 연합해서 뭐 나중에 뭐 어디가 털려도 막아내면 되는 거니까요 한번 그 외나라 쪽이나 그러면은 그리고 세콤님이 결정을 주세요 네 저희는 뭐 일단 뭐 네 같이 연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뭐 치작으로 팀 4개를 들고 왔거든요 네네네 4개로 털만한 집이 없나 아 왜? 아 거기가 진짜 털기 좋긴 해요 지금 외나라가 어떻습니까 저희 같이 있는데 아 저긴 4개요? 우리는 4개 갖고 못 털거든요 4개로 털.. 4개로 털.. 알짜배기 없으려나 외나라 알짜배기 털면은 지금 3대3대3으로 노나먹으면 안 될 거 같아 아니면 진짜 노원인가 하는 분 털어먹으면 그분 털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그.. 거기를 털어야 될 거 같아 지금 그.. 일단 그.. 집을 설명해 주자면 외벽이 없고요 네 돌벽집에 그냥 문 하나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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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뭐 세컨 아니죠 확실한 본거지죠 네 거기는 확실해요 거기서 짰는데 안에 등거 맞아요? 네 등거 많아요? 안에 등거는 모르겠어 근데 장어는 많이 캤을 거야 맛집이야? 갑시다 아 네 지금 그.. 다리니님 그쪽 부종은 지금 몇 명이에요? 사람이 저.. 밴딧이요? 아니 아니 지금 지원 오신 병력이 몇 명이에요? 총 이쪽.. 3명인가? 아..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예예 다리니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어 게임인데 그래 아 나 아이 게임에서 저쪽에서도 이터니까 네 아 솔직히 응 아 뭐야 나 인성이 나왔어 인성이 나왔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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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소코 난 바닥 없나 바닥 없나 바닥 없나 바닥 없나 바닥 없나 바닥 없나 좀 가깝길 해요 야야야 와 마트 털어 간다 C4 레김면 구멍님 내 쪽 털 수 있지 않나 아 죄송합니다 아니요 너는 진짜 어 근데 건차가 밖에 지어져 있으면 그만큼 털기 쉬워요 여기가 브로집이었거든요 아 진짜요? 뽀로요? 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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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그거 어떻게 됐어요? 아 맞다 거기는 이제 총만 잡아서 턴다 그랬죠 이제 그럼 뽀로 사지 찍혔습니까? 하하하하 영정사진? 아 되게 기분 좋다 하루만 산다면서 집까지 지웠네 뽀로 이 새끼 집도 크네 이정도면 뽀로 이 새끼야 잘 돼 따윗 뽀로 이 새끼야 아구나 이거 돌케라 갈 때 있잖아 일로 지나가면 돼 여기 그냥 지나가면 앞에 돌 엄청 많아 아 그러네 저 강까지 어 강 넘어서 저 초원에 그러네 아 맞다 혹시 지도 바꿔주실 분? 저희 지도 두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 혹시 숫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한테 패드립 난리는데 숫자가 숫자도 갭실실 쪽입니다 야 억기요?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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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고 패드립해서 야 니가 조공받치자 맴바 아 몰랐어요 걔있지 알아서 그런거 안 했더니 아니 뭐 뒤통수 친게 아니라 저희 그냥 어 그로 집이 에어필드 쪽으로 옮긴거 같더라구요 공항 아 그래요? 아 맞죠 걔 공항이 있었다 했었는데 공항이 있어요 근데? 어 있어요 왼쪽에 총 날랐어요 왼쪽에 총 날랐어요 왼쪽에 총 날랐다고? 어 어 못들었는데 총 지금 빛이 빛이 보였어요 빛이 보였어요 빛이 보였어 빛이 보였어 빛이 보였어 빛이 보였어 진짜 일단 돌디에 숨어있죠 돌 뒤에서 숨어있죠 이거 필군 릭스낫 저 그쪽 대표 알거든요 저쪽에 쓰지마세요 期으면